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능아재입니다. 저번 영상과 이어서 진짜 떡이 들어가는 떡갈비를 선보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떡이 없는 떡갈비랍니다. 저는 어릴때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떡갈비인데 왜 떡이 없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떡이 들어가는 떡갈비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저번 영상과 같이 들어갑니다. 저곳에서의 떡갈비는 그리와 함께 해주세요. 매콤한 떡갈비는 그리와 같이 잡air게요. 그리고 그리고 떡갈비는 그리와 함께 듬뿍 늪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고민하기 때문에 그리와 함께합니다. 홍고추 2개 되어야되요 홍고추는 씨를 뺏어야 합니다 저번 영상도 똑같이요 시가 들어가면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채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 다진거 양파 다진거 홍고추 다진거 백오버섯 되겠습니다 떡갈비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완성되었습니다 후추 2스푼으로 하나입니다 참기름 1스푼 포도당 3스푼 반이 되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 반이 되겠습니다 맛술 2스푼 되겠습니다 마늘 6개고요 전분가루입니다 고구마 재료를 넣고 비빈 다음에 이 야채들이 들어갈겁니다 재료가 들어갑겠습니다 맛술 들어갑니다 후추 들어갑니다 참기름 포도당 들어갑니다 전분가루 들어갑니다 전분가루 들어갑니다 진간장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잘 섞일수 있도록 먼저 주물러줍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충분히 되었으면 폐고버섯 홍고추 양파 다진거에요 흰 부분만 쓰는 겁니다 흰 부분 파란 부분을 쓰게되면 맛이 씹히는 맛이 아주 안좋습니다 야채부터 이렇게 같이 버물러주시고요 야채부터 이렇게 같이 버물러주시고요 야채부터 이렇게 같이 버물러주시고요 자 떡을 만들 찌개는요 위를 잡으셔가지고 비빈 다음에 때려주십시요 비닐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비닐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으셔가지고요 꾹꾹 눌러가지고요 30분 냉장고에 제거하겠습니다 냉장고로 가겠습니다 자 쌀 두대가 되겠습니다 6번 이상 씻어서 3시간을 불렸습니다 떡갈비를 만들라 그러면 떡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방앗간으로 가서 떡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왔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요 반죽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찰질수록 후라이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묻혀주십시오 자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두드려줘야 찰집니다 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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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를 이렇게 이렇게 쌓아주시는 겁니다 떡갈비용은 제가 반간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굵기만큼 뽑았습니다 홍고추가 들어와서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불은 반에서 반을 더 줄여줍니다 불은 반에서 반을 더 줄여줍니다 아주 약하게요 익어야 됩니다 처음에만 살짝만 기름을 둘려줍니다 약 익은 시간은요 30초 40초 걸립니다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약 익은 시간은요 30초 40초 걸립니다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참 빌어먹을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프라판에 이렇게 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떡갈비 진짜 떡갈비 하하하 진짜 떡갈비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일반 치즈를 여기 넣어놓고 전자레인지에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만 돌려주시면은 더 맛있게 이렇게 잡아서 음 아직 뜨겁네 아 뜨겁죠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감으셔서요 떡하고 치즈하고 함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이 아주 담백하고요 상큼하고 야채도 지프고 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영상을 잘 보시고 만들어 드십시오 그러면 여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칠겁니다 남녀노사 할 것 없이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는 떡갈비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 마십시오.